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고려 초기 정치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삼국시대가 정확히 1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왜냐? 900년에 복수까지 되니까 한번 할게요. 견훤이 완산주의 후백제를, 901년에 궁예가 송악의 후고구려를 그렇게 후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가 935년에 신라가 항복을 하고 1936년에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이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되었습니다. 10세기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 고려 초대 왕이었던 태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6명의 왕이 나오는 시기까지가 10세기인데 한눈검에서는 태조, 광종, 성종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려 왕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4대 천왕이 바로 이 고려 초기에 태조와 광종과 성종과 저 뒤에 원간 석기를 끝내는 공민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만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왕의 업적을 뭐 어쩔 수 없이 단순함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앞부분의 태조, 광종, 성종은 왜 이 왕이 이런 업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태조는 고려군국 간 인물인 건 다 알죠. 후삼국 역시 통일했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서 압니다. 막 나라를 만들었고 분열기를 통일에 선봉했으니 뭔가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이걸 대민정책이라고 합니다. 대민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율을 10분의 1로 고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셔야 될 텐데 통일신라시대부터 토지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는데 이게 후삼국 분열기의 혼란기 이게 깨진 겁니다. 호족들이 막 세금을 함부로 걷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세율을 다시 10분의 1로 제정한다. 그러면서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왕건이, 취민, 유, 도,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데는 좀 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분의 1만 세금 걷을 걸 주장했고 그리고 춘대춘합기구, 빈민구제기구 혹시 저기 앞에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 기억나십니까? 그건 진대법이고 이런 진대법 같은 걸 실시하기 위한 기구 흑창을 설치합니다. 흑창에서 봄에 가난한 백성들의 쌀을 나눠주고 가을에 갚게 했겠죠. 이게 바로 대민정책입니다. 조세율 10분의 1, 치민유도 흑창 설치. 그런데 고려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호족들의 지지를 받은 왕건에 의해 건국이 되었고 역시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후삼국 통일을 완성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건국 초기에는 호족들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이 호족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심관 제도는 왕건이 믿을 만한 사람을 사심관로 임명해놓고 그 사심관이 자기 고향의 호족들 향미들을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료로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경순왕 김부를 신라 마지막 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는 뭐냐면 통일신라시대에 있었던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수리 제도가 각 지방 고구려 백제 귀족의 자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고려 건국 초기에는 지방에 있는 호족의 자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인제도죠. 이게 대호족책 중에 견제책이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라면 호용책이 막 호족과 결혼하는 겁니다. 혼인정책, 결혼정책. 그러다 보니까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다. 뭐 그런 29명 부럽습니다. 말 잘못했다. 큰일 나려고. 편집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사성정책이라고 해서 성을 하사하는 정책. 그러니까 당신도 왕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왕건이 왕씨 성을 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호족들이 우리도 그럼 성을 갖자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여러 성시들 본관을 따져서 중시조까지 막 올라가다 보면 이때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파평신씨 같은 경우 신순겸이 바로 시조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호족을 견제하려고 사심관, 기인제도 끌어안기 위해서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려 막 건국되었기 때문에 초기 대외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나라 이름이 고려입니다. 가운데 구자 넣으면 고구려야.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평양이었죠. 평양을 석영이라고 왕건이 태조가 인정해주면서 석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석영의 여러 행정기능을 분산시키고 학교도 만드는 분사제도 역시 실시합니다. 그리고 앞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왕거리 후상국 분열기에 발해 멸망이 되고 발해왕자 대강연이 기순하니까 그들을 우대했다는 내용이 나오듯이 발해 유민을 우대하면서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종 연화라는 야망국이다라고 하면서 대거란 강경책을 전개합니다. 대거란 강경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시 거란이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낙타 50마리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여버리는 만부교 사건까지 바로 이 대거란 강경책, 북진정책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자. 고구려 계승, 석영, 중시 이런 것들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려 초기에 드디어 영토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신라시대 영토는 대동강에서 영흥만까지인데 이런 게 암기가 될까요? 여러분들 통일신라시대 영토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인데 고려 초기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태조 왕건 다 했는데요. 마지막 태조 왕건은 후손들에게는 훈요십조를 남기고 그 다음 관료들에게는 정개와 개백요소를 남겼습니다만 정개와 개백요소는 전해지지 않고 훈요십조는 전해지더라. 왕건이 죽습니다. 나주 오시아들 회중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건이 미아갑니다. 그래서 청주 집안의 호족이었던 왕요와 왕소 훗날 정종과 광종이 되는 이 두 형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회중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회중 때는 왕괴난이 일어날 정도로 왕꾼이 미아겠다. 정종 때는 왕식념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막말로 여러분 제가 고려사를 유튜브로 진짜 촬영하면 왕식념의 난 왕괴난만 가지고 15분 20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멘트 하나만 날리고 이렇게 끝내야 되니 참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왕권이 미아깃던 회중과 정종 때는 왕괴난과 왕식념의 난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바로 사대왕 광종이 꽝 하고 나타나서 왕권을 한 방에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조는 건국지 아니까 백성을 위한 정책과 대외 정책과 대호족 정책과 후손과 관료들에게 이런 것들을 남겼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광종은 무조건 왕권 강화해요. 그럼 여러분 왕권을 강화했던 신문왕이 뭐랬는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진골 기족의 힘을 빼기 위해 노력했잖아. 그럼 광종은 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계곡 공신들과 호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 그들을 견제해야 됩니다. 호족들의 힘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군대를 건너리고 있어. 사병이야. 그 사병은 노비거든요.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하기에 노비안검법. 노비를 자유민로 안검하는 풀어주는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호족들의 사병은 자연스럽게 혁파된과 동시에 노비는 국가에 또 세금을 안 내잖아. 여기에 의무를 지지 않거든요. 그 노비가 자유민이 되면 국가 재정도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종의 왕권 강화책 가장 중요한 노비안검법. 그리고 당의 공신, 호족 많이 죽입니다. 왕동, 준홍 이런 친구들을 죽이는데 좀 너무 어렵습니다. 광종은 공신, 호족을 숙청하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고 주와 현 단위로 세금은 국가가 거들게 호족들이 함부로 걷지마 주형 공부법을 실시합니다. 멍청한 호족들 함부로 관직에 진출하려고 하지마 시험바 과거제도. 후주, 사신,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서 과거제를 시행해버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연호를 사용합니다. 광덕, 준풍. 그리고 수수로 황제라고 칭합니다. 칭, 제, 건,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고려 왕이 살고 있었던 수도를 황도, 황제가 사는 도시다. 개경을 황도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왕권 강화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금 더 추가하자면 백간에 공복제를 실시합니다. 공복은 고구려는 기록이 안 나왔는지 안 가르쳤고 백제는 고위왕 때 자비청, 신라는 법풍왕 때 자비청왕, 고려는 바로 이 광종 때 자담비녹입니다. 그리고 경종 뒤를 거쳐서 성종이 즉위합니다. 여러분 성종은 태해 정광 경성 여섯 번째 왕입니다. 여섯 번째 왕 성종이 신하들에게 레포트를 써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왕을 잘하겠냐. 이때 최숙노의 시무 28조가 채택이 됩니다. 28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시국의 근본이다. 불교는 개인 수양하는 데 근본이 되는 거고 유교는 나라를 경영하는 데 근본이 된다. 왕이 개인 수양이 중요합니까? 나라를 경영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유교를 중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종의 업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종 입장에서 이걸 채택해서 유교를 중시해야 되니 중앙에는 국립대학 국자감을 만들고 그 다음 도서관도 만듭니다. 이거 좀 어려울까요? 개경에는 비서성, 서경에는 수서원 그리고 불교행사 연등의 팔관회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음서 출신자들에게 공부시키려고 문신월가법이라는 숙제를 내주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성종의 유교 정치인의 확립은 쉽게 갑시다. 국립대학 국자감 연등의 팔관회 불교행사 중지 그리고 광종 때 시행된 과거 제도를 확대 실시합니다. 과거 제도를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유학자들이 선발될 거고 이들을 중앙 관직을 다 못 주게 되니 지방에 주요 도시 12곳을 선정해서 12목이라고 해놓고 목사로 파견합니다. 이게 여러분 최초의 지방관 파견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선생님 통일신라 시대에 구주 오소경이 있었고 알아 먹으시려나? 구주에는 도독이 오소경에는 사신이 파견됐다. 이거 암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독이나 사신은 그냥 넓은 음의 지방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시험을 통해서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지방에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갖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제도에 선발된 사람을 지방관으로 내려보내는 건 최초였기 때문에 송종의 12목 설치는 최초의 지방관 파견이다. 그리고 목사를 파견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고려의 가장 큰 도시에는 가장 힘이 센 호족들이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족들을 수령들이 힘으로 눌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호족이 향리로 전락했다. 그래서 바로 다른 말로 이걸 향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다시 송종은 최승도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를 치국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학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국립대학이라는 국자감도 만듭니다. 그리고 불교행사 연등의 팔관회를 잠깐 중지시킵니다. 과거제도를 확대시켜서 많은 인재를 선발해서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로 내려보내니 호족은 이 수령들을 보좌하는 향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향리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최승도의 시무 28조 내용을 지금 책에 보면 있을 겁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서서 이 문장 때문에 12목이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자고요. 유교정치념을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과거제도를 확대시키고 실시했고 이렇게 뽑힌 유학자들을 12목 설치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니 호족은 향리로 전락하고 향리제가 실시되었더라. 그리고 아까 왜 성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고려의 중앙정치조직 당의 3성 6불 모방에서 2성 6부제로 운영하거든요. 중앙정치조직이 바로 이 성종 때 확립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사 가면 최초의 화폐 건원 중보도 이 성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고 의창, 상평창이 성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면 조금 이거 수어망수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조냐, 광종이냐, 성종이냐 문제 풀면서 제가 써놓고 이건 누구 업적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한 문제만 풀게요. 두 문제 있는데 이쪽 파트에 다음 가상 인터뷰 왕이 추진한 정책 아마 두 문제가 다 태조 문제가 실린 것 같아요.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은 사신관 제도는 누구였더라? 태조였더라?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 놓고 투항한 김부의 공을 치아하고 부호장이야 관직 등에 대한 일을 맡게 하여 지방세력 호족과 향리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 흑창설치 정답 1번 딱 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태조 그 다음에 해종, 정종, 광종 그 다음에 경종, 성종을 여러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태조, 광종, 성종인데 업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종은 왕권 강화 성종은 유교정치념 확립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신호족을 죽였다. 공신호족의 힘을 빼기 위해 노비양건법 실시했고 주형공보법 실시했다. 공신호족들 함부로 관직에 진출하지 말라고 과거제도 시행했다. 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왕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칭제, 권언했고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도 제정했고 광덕 연호,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됐잖아요. 여기 유교라니까 오로지.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이 18조. 그래서 국립대학 국자감, 그 다음 과거제도도 확대 실시, 그리고 지방의 그 유학자들 파견을 해요. 관리로 시비목 설치하고 목사로 파견하니까 호족의 향리와 향리제도, 중앙정치조직이 성종 때 확립이 됩니다. 물론 최승로가 이 앞에 다섯 왕들의 잘잘못을 논했던 오조정적평이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만 공무원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태조는 막 나라 건국에 쓰니까 대민정책, 치민유도, 조세율 10분의 1, 흑창, 그 다음 대호족책, 사신관, 기인제도, 사성정책, 혼인정책, 그리고 대의정책, 북진, 고구려, 계승, 서경, 중심, 뭐 예를 들어서 청천강에서 영망까지 국경선 확보, 그 다음에 대거란 강경책, 그 다음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훈여 10조와 전개개백요소. 훈여 10조는 전해지고 전개개백요소는 전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새 왕만 비교하면 된다니까요. 노비안검법 완벽하게 광종하고 떨어지죠. 전국에 신목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을 했다. 성종 이렇게 출제된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전시과 제도 마련, 이건 나중에 경제사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경종 때 처음 시정전시과라는 게 마련된다고 공부할 거고요. 양형고는 관악진흥체고, 여러분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벌기족기에 예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조교 선생님, 한릉검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벌기족기에 문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4명의 왕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기출이 지금까지 몇 년간 한두 문제 정도, 이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건, 그래서 실제로 그냥 고려왕은 딱 4명만 잡으시면 됩니다.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그게 조금 더 하면 원간석기, 충렬왕하고 충선왕까지만. 됐나요? 그래서 태조, 왕근의 업적 이렇게 공부했고, 복습도 이렇게 한 번 했습니다. 새 왕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통치체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